안녕하세요. 나나킷입니다. 오늘은 세븐나이츠2 GM콕콕 튼색키즈 안내를 드릴게요. 지도 300장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오후 8시까지 투표하시면 간단하게 지도 300장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문제는 한 개의 조각이 없대요. 지금 마지막 조각으로 알맞은 것을 찾는 것이고 델론츠이죠. 이번 시즌은 리나고 다음 시즌 델론즈 보상인데 이 마지막 조각으로 알맞은 것은 3번입니다. 로그인이 필요하고요. 로그인하신 이후에 이 3번을 체크하신 후에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오늘 8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정답으로 투표를 해주셔야 되고 3번으로 투표하시면 지도 300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. 지금 다른 번호를 찍어주신 분들도 좀 있으시네요. 델론즈가 엄청 멋있더라고요. 이렇게 퍼즐 조각이잖아요. 지금 홍련 메시지 들어온 게 있네요. 매일 오로치도 가고 있습니다. 길드전 정규 시즌 이번은 리나이고 다음에는 이렇게 멋있는 델론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길드 순위 500위 안에 들만 받을 수 있고요. 모두 지앤코코 틈색키즈 참여하시고 지도 챙기세요. 다음은 리나이고 지앤코코